시작은 작은 파동이었지만 우리의 도전은 역동하는 파도가 되고 거대한 해류가 되었습니다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광활한 바다를 무대로 우리는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향해 무한한 해양의 가능성을 개척해왔습니다 전 세계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혁신을 이뤄내는 곳 이곳이 바로 글로벌 R&D의 중심 대우조선해양중앙연구원입니다 세계가 놀란 눈부신 성과 뒤에는 40년간 끊임없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며 해양의 한계를 넓혀온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LNG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재액화 기술 PRS 패밀리 세상이 없던 신소재를 이용한 고만강강 극 좋은 탱크 맥티브 독자적인 기술력과 DSM이 고유의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스마트쉽 서비스 제공 DS4 4차 산업혁명 자동화 장비와 ICT 기술을 접목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완성도를 향상시킨 자동 생산 기술 등 대우조선해양중앙연구원의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하 52도의 날씨에서 2.1m의 빙하를 뚫고 북극을 향해하는 세비 LNG선처럼 한계를 넘어선 대우조선해양만의 솔루션을 제공해왔습니다 새로운 경쟁력을 창조하는 대우조선해양중앙연구원 선박해양연구소 특수성능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원에서는 오늘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고 집요하게 도전하고 연구하여 혁신에 혁신을 더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선형과 추진기 그리고 에너지 저감장치 개발을 통해서 수주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선형 추진연구 최첨단의 예인수조에서 선박 저항 추진 성능과 운동 조정 성능을 실제 해상 상황을 포함하여 완벽하게 시험평가하며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공동수조에서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침식, 변동압력, 수중방사소음, 3차원 유동계측 시험을 수행하고 평가합니다 국내 조선소 최초로 건립된 음향수조는 함정의 소음 성능 고도화 및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소음저감 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해양구조물의 강도 및 피로해석을 통해 구조 강도를 평가하고 선체 및 해양구조물의 구조 강도 평가를 진행하는 등 독자적인 안전진단과 수명예측 평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는 해상기상 및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유동해석을 통해 매향 성능 및 유체 동화중을 연구하고 계류 성능 해석 및 모형 실험을 진행하는 유체 연구 슬로싱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가스 관련 선박과 해양플랜트 LNG 화물청의 슬로싱 실험을 더 완벽에 가깝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도 커다란 미션인 탄소 절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선박연료와 다양한 타입의 연료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연료 LBTS 시험동에서는 성능과 경제성을 확보한 선박용 연료전지 및 잠수함 연료전지용 메타놀 계질 기술을 개발 검증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연료 이용 기술과 고성능 방산 추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항을 시작하게 될 미래의 선박 대우조선 해양에서는 고유의 플랫폼을 이용한 DS4와 DS4 퓨어 오퍼레이션 센터를 통해 선박 운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더 나은 운항 방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최초의 극저온 가스 실험 센터 에너지 시스템 실험 센터에서는 LNG와 극저온 가스를 이용한 다양한 가스 제품의 개발과 실험을 통해 대우조선 해양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대우조선 해양의 수주 경쟁력을 확보해온 노하우로 탈탄소화를 위한 미래 친환경 연료의 적용 기술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점점 더 고도화되는 선박해양 특수선의 전기, 개장, 제어 분야를 연구하고 통합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실제 선박의 조작 및 운전을 시뮬레이터를 통해 더 쉬운 기술 체험 교육을 실현해 나갑니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생산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지능형 생산 기술 연구센터 매일 조선소의 안전성과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양한 용접 기법과 용접 장치를 개발 평가하며 신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료, 고분자 재료 및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통해 친환경, 고효율의 도장, 전처리 생산 공정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 자동화 공정 최적화 연구와 생산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 야드 운영 체계를 개발하는 스마트 야드 연구 우리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생각과 용기 있는 도전으로 더 고도화되고 진흥화된 생산 계획과 생산 환경에 혁신이 될 스마트 야드의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AI 설계 기반 최적의 선박으로 매일 새롭게 우리는 조선해양 기술의 한계를 넘어선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무인 선박과 인공위성 통신을 통한 선박과 육상 관제 센터 간 선박과 스마트 항란 간의 데이터 링크를 적용시킨 선박과 특수선으로 세계 바다를 지배해 나가고 탄소중립 기술을 통해 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생산 공정 자동화 4세대 생산 계획 시스템 그리고 야드와 관제 센터를 연결해 첨단 정보와 갖춘 진흥화된 스마트 야드를 통해 조선해양 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조선해양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듯이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대우조선해양중앙연구원 기술 DSM의 선두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끊임없는 그리고 집요한 도조를 위한 혁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중앙연구원